현금 흐름표가 이렇게 해서 중요하긴 하는데요 현금 흐름표가 현금주의 즉 현금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걸 관리한 현금주의에 따라서 만들지만 발생주의에 비해서 발생주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넘사벽이에요 현금주의 발생주의 넘사벽이에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도 알 수 있겠듯이 이 책이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한 몇 페이지일까요 440페이지 정도 되는데 450페이지 정도 되는데 현금 흐름표는요 여기서 딱 두 페이지 나와있네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도 중요하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중요한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재무상태표 손익계 선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이 내용 어떻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지 현금 흐름표 잠깐만 잠깐만 맛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칠게요 자 반구로 6번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란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써 현금의 변동내역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의 회계기관에 속하는 현금의 유출과 유익과 유출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는 보고서 그 다음 문단 기업 실체의 활동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 그 밑에 1. 영업활동 첫 번째 줄이요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 구매 판매 활동 그 아래 동그라미 2번 투자활동 자 밑줄이요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그 옆에 동그라미 3. 재무활동 밑줄 치시고요 계속해서 밑줄이요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이제 현금 흐름표로 왔어요 앞에 재무제표 두 가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현금이 우리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봅시다 이 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현금 우리 현금만 보고 있는 거예요 1월 1일부터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딴 거 안 봐요 딴 건 현금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현금 들어오면 들어왔음 현금 플러스 현금 나가면 현금 마이너스 그래야 지금 현금이 얼마 있는지 알아서 우리가 외상값을 갚아야 되거나 이럴 때 갚을 수 있으니까요 외상값을 현금으로 갚잖아요 송금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외상을 외상으로 갚는 건 뭐 돌려막기나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현금만 1년 내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지겨워요 이거 현금 얼마 있는지 요거보다 조금만 더 우리가 보자 그렇게 보면 현금 기입장이지 그게 그래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본업에서 현금을 버는 건지 현금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쓸데없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투자 오른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옷을 안 사고 옷 파는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 때문에 올랐어요 그걸 보고 이 회사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진 않겠죠 그런 것 때문에 현금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우리가 현금을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왔어요 우리 회사는 100만 원밖에 못 버는 회사인데요 갑자기 1억이 들어왔어요 어서 놨지 봤더니 돈을 은행 가서 그냥 빌려온 거예요 현금은 들어왔을지 현금은 들어왔을지 이 회사 1억 빌렸으니까 1억 나가야겠네 곧 망할 수도 있겠네 아니 100만 원 버는 회사가 못하러 1억을 빌려왔지 현금은 들어왔지만 현금은 수중에 있지만 의심을 가지고 보자 조심하자 이런 노티스를 주기 위해서 알람을 주기 위해서 영업활동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구분을 합니다 영업활동 주된 영업활동이에요 우리 본업이에요 어떤 걸까요 옷을 사왔을 때 옷 사올 때 현금 나가면 여기에 적어줍니다 영업활동에 그리고 옷을 팔면서 현금을 받으면 현금 들어오죠 그럼 어디다 적지? 여기요 옷 팔 때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1번 영업활동 옆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본업 옷 사는 거 옷 파는 거 그리고 우리 일을 하려면 급여를 사람을 써야 되고 사람을 쓰려면 급여를 줘야 되죠 급여 같은 것도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업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활동으로 급여 때문에 돈이 나가면 월급을 주면 포로리한테 월급을 주면 여기에다가 현금 빠져나갔음 이유는 포로리한테 월급 줬기 때문에 현금 빠져나갔음 이유는 옷을 사왔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투자활동에 들어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우리 매장을 얻기 위해서 매장을 얻기 위해서 보증금을 천만 원을 낸 적이 있었어요 임차보증금 이렇게 적어주세요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 낸 경우에는 투자활동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재무활동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우리 돈을 빌렸을 때예요 누구한테 돈을 빌렸죠 우리 처음에 오픈을 할 때요 우리 오픈을 할 때 돈이 2천만 원밖에 내가 없었었어요 근데 우리 옷가기를 차려면 4천만 원 정도 필요해서 2천만 원 추가로 번호 번호에게 빌려왔죠 돈 빌릴 때 이때 돈을 빌렸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난 옷 파는 회사인데 돈 빌리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많이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들도 다 여기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현금으로 표 만드는데 현금으로 표는요 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걸 본대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보는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자 세 가지 활동으로 나눠서 우리가 현금을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나가는지를 구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해서 영업활동 쪽에 거의 대부분 잡혀있고 일반적으로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은 회사예요 밑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그쵸? 그래서 영업활동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왜? 세 가지니까 왜? 여러분들 사지선다니까 세 가지 1번 영업활동 다음 중 현금으로 표에 속해 있는 활동이 아닌 것은 해당하는 활동이 아닌 것은 1번 영업활동 2번 투자활동 3번 재무활동 4번 생산활동 그럴듯해요 5번 물류활동 그럴듯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물류활동 6번 뭐 뭐 이런저런 활동 자 영업활동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현금으로 표가요 자 현금으로 표 밑에 작성법 반가로 7번 현금으로 표 작성법에는 영업활동으로 이 난 현금으로 보관하는 형식에 따라서 1번 직접법과 2번 간접법이 있다 직접법에 동그라미 치시고 1번 간접법에 동그라미 치시고 2번 적어주세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다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다 그 중에서 우리 직접법은 지금 방금 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현금만 보는 거예요 현금으로 표 만들기 위해서 나는 1월 1일부터 내가 하는 일은 현금으로 표 만드는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1월 1일부터 현금 들어오면 무조건 날 거쳐가서 난 현금을 이 셋 중에 구분을 해가지고 적습니다 현금이 빠져나가면 무조건 나한테 허락받고 나가야 돼요 현금 빠져나가면 무조건 이 셋 중에 하나로 해서 적습니다 현금 1년 내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현금으로 표가 나왔어요 그게 직접 현금만 보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너무너무너무 비효율이에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쉬운 방법이 있겠죠 뭐예요? 간접법이요 간접법 지금 보신 이 방법이 직접법이라고 한다면 현금만 보고 있는 직접법이라고 한다면 간접법은요 우리 지금 앞에서 배운 두 가지 재무제표가 있었어요 두 가지 재무제표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요 밸런스 C라고 해서 줄여서 B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BS BS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요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ISI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익계산서 제가 BSIS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미리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거는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니까 1년 동안 이걸 해서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거꾸로 가봅시다 거꾸로 가서 현금으로표를 만듭시다 라는 방법이 간접법입니다 제가 현금으로표는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현금으로표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는 안 가르쳐 드리면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자 우리 손익계산서 맨 밑에 나오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단계순이익이에요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순수한 나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있어요 여기서부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여기 비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용 여기 수익 자 비용 중에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들 얘네 다 발라내 얘네 다 끌어내 수익 중에 현금을 받지 않고 수익이 발생한 애들 얘네들 끌어내 단계순이익에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에서도 쭉 자본 부채 가고 쭉 끝까지 올라가면 요 위에 맨 위에 있는 애가 현금이 있죠 유동성 배열법 대달 에 따라서 12월 31일 날 현금과 단계순이익에서 더 시작을 해가지고 거꾸로 올라가서 현금 필요 없는 애들 다 빼고 났더니 이 현금이 되더라 오케이 잘 만들었어 끝 이게 간접법입니다 자 이거는 더 간접법 만드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만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이상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냐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묻는 현금으로표에서 묻는 거는요 자 현금으로표를 작성하시오 절대 안 물어봅니다 현금으로표에는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 물류활동 자 현금으로표 활동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지 현금으로표 직접법은 어떻게 작성하는 거다 현금을 계속 보고 있는 거다 간접법은 어떻게 작성하는 거다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애들을 발라내는 거다 빼는 거다 요것만 물어봅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표 여기서 이상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 인사하십시오 현금으로표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까 현금으로표 안녕 자 안녕 하시면 됩니다 더 볼 일 없어요 그러므로 관계 Tahle 관계ishes việc 일은 일은 일 Cost 할 수 없ramos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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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kt